안녕하세요. 29살 김용현입니다. 전공은 영문학과고 해외에서 패션 관련 직업 종사하다가 돌아와서는 여러 가지 적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 전공 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제 적성이랑 성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 주변 지인이 손해 사정사를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해줘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인스티비에서 1, 2차 프리패스 그리고 빅4라는 모든 교수님들의 강의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그게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서 눈에 확 띄었고 저한테는 고르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성격이어서 그렇게 한 번에 몰아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저한테는 결정적인 인스티비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의학이론 과목이 굉장히 생소해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효자 과목이 되었던 과목입니다. 김유나 교수님은 실무 경험이 많으셔서 이론이랑 실무를 같이 한꺼번에 이해하기 쉽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제3보험 과목을 의학이론이랑 항상 연결을 시켜서 제가 제3보험을 가장 어려워 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중 교수님은 강의 중간중간에 실생활에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편했고 그리고 책임근제, 판례, 그리고 및 계산 정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 잘 해주시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중 교수님 모의고사 문제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번 신체손회사정사 시험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윤금욱 교수님은 우선 수업 준비가 정말 철저하셨고 개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신경 써주시는 게 정성이 가득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열정이 가득하신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윤금욱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제3보험 고득점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개개인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영 교수님은 자동차 보험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핵심만 딱딱 잡아주시고 그리고 간결한 설명의 매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려워도 결국에는 다 배운 내용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배웠던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그 말씀에 자신감을 얻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자동차 보험 시험 때도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요. 문제풀이를 양으로 밀어붙이려는 생각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꼼꼼하게 오답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를 해두었다가 같은 유형끼리 나중에 대조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업 수험생이었고 작년에 2차를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정말 1차와 2차가 정말 난이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2차만 7개월 정도 준비를 하였는데 그런데도 정말 작년에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벅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학 위로는 신체에 관해서 정말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용어들도 많았고 수험생들이 당황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독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반복 학습을 할 때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김윤아 교수님께서 실무와 이론을 같이 병합해서 알려주시는 핵심들을 잘 적어놨다가 문제풀이할 때도 적용시키면 의학 공부는 정말 수월하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책임 문제가, 계산 문제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도 많고 숫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눈도 아프고 손이 빨라야 되고 또 신속 정확하게 답을 구해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계산하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섯 문제 이상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를 통해서 나온 판례들을 통해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광준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모의고사 문제나 연습 문제로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시험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번 과목은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센스가 요구되는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양이 굉장히 방대한 편이고 사람들이 실무, 이론 이런 게 섞여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을 우선 탄탄하게 바탕으로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윤금욱 교수님 밴드 문제를 통해서 거의 150문제 정도, 180문제 정도에 가까운 문제들을 소화해내면서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했던 게 제 2차 공부의 핵심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써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암기가 바탕이 잘 되어야 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암기 플러스 그 범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써내기 위해서는 손에 익을 정도로 쓰고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를 충분히 다져놓고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은 빠짐없이 계속 연습하고 쓰고 귀찮아도 읽고 반복하는 게 2차 합격의 길이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잘 써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험 2주 전 정도까지 정말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써내면 되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확 올 정도로 손에 이거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규칙적인 생활이 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빠짐없이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게으름이 한 번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이 나태해지기 때문에 꾸준함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런 자세들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험 볼 때쯤이 정말 더운 시기여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험 당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도 좀 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고사장에 일찍 도착해서 자기 자리 그리고 그런 고사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느끼면 느낄수록 시험 응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른 조건으로 시작하지만 시험 당일날 그 시험을 치는 모든 수험생들은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그동안 꾸준히 해왔는지에 따라서 당일 운과 실력이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한 것은 곧 합격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각각 교수님들께서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스티비에서 강의 들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훗날 손해사정사가 되셔서 좋은 인연이 돼서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